아 병량이 없어 안타깝지만 그냥 순수하게 병량이 없어 얘네들 왜 뒤로 했.. 후퇴가 그랬던거지? 이럴 줄 알았다 이 새끼들 아.. 비만 전술이었어 아.. 호창을 트기하게 뒤로 해서 오네 앞으로 안 오고 3만씩 3만씩 병량을 전달해주겠습니다 290일밖에 안돼 대박이씨 3만씩 줘도 290일밖에 안돼? 야.. 이거는.. 깜놀인데? 야.. 선풍 한번 쓰자 전법 선풍 전법 선풍 아유씨 장합 막아야돼 계략 아유씨 아유씨 게리야? 자.. 조진도 한번 막아볼래? 조진 한번 막아볼래? 조진 한번 막아볼래? 조진 한번 막아볼래? 조진 못 막을텐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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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은 막기 힘들어 아.. 맞춤 오.. 야.. 한번 보자 전법을 써야되나? 공격을 해야되는걸? 오! 아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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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우와.. 낙속 데미지 모습? 낙속 데미지 모습? 배우고기 장난 아니네요 메밀 1,000명 저서이욱 양해 계략 불안 위험만 여기 있고 유봉침에 가야 돼 해군해야돼 해군 운다 운다 거의 다 왔다 해군해야돼 이통이 우네요 이통이 오네요 죄송합니다 좋창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나이 좀 든 사람들만 아는 노래라니 무서운 놈들 흐흐흐흐 형아 능통 여기서 아무것도 안할 생각이야? 너 나올 생각 없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잠깐만 야 너 얼러 올라오 빨리 일로와 멍청한 짓 하지 말고 어 그리고 풍습 너도 밑으로 가려고 하지마 멍청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일로와 멍청한 생각 하지마 제발 좀 멍청한 짓 멍청한 짓 멍청한 짓 멍청한 짓 시상은? 멍청한 짓 예를분단 시상은 내가 신경쓸 필요 없잖아 호창은 내가 신경써야지 광주도 내가 신경쓸 필요 없지 면을 볼겨 빙채 붙인 공주까지 완도 내가 신경쓸 필요가 있지 완도 내가 신경쓸 필요가 있지 완에서 출병하는 일이니까 훗ль 왜인지는 묻지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운제 개발해야 되는데 운제 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군제 개혁을 하려면 금이 필요하네요 병량 4대 오케이 상인 오천이 필요해 다음 토너 할 수 있네 여강 워호우 워우우 워우우 워우우우 워우우우 이거 어떡해 한 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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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떡해 야 이씨 얘네들 왜 왔다갔다 해? 어 왜? 아까부터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하니 계속 설마 나유 너 그 병력으로 지금 뭘 먹을 생각은 아니지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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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먹을 생각이야 이 자식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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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이건? 카우 카우 야아 이 새끼들 카우 야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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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 병량이 넘.. 넘쳐나는데 지금? 씨 장난함? 카우 카우 병사나 병량이 넘쳐남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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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eb personagem 애맹 아 그러면은 그거 어울리는게 있어 이거 새로운 게임 중에 영웅집결이 있거든? 여기 신야에 그.. 신야에.. 낫겜국 만들고 낫겜국으로 해서 대신에 여러분이 컷인의 자유 게시판 올려주세요 능력치랑 이런것들을 올려주세요 능력치를 정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나이스게임TV 자유게시판에 어.. 나와야될 장수들 그리고 특기 이런것들을 만들어주면 이거 천하통일하고 나서 영웅집결 낫겜공화국으로 연어가 Haye 미처 모자 여성 시 시 시 신 시 시 시 멘탈 게임 rip 사진같은것들 다 올려줘야돼 그럼 제가 그거 입력해서 게임을 해볼게요 재밌겠다 아 근데 여기가 초압박이네 여기 상인 참 저 간장 juan 멍청 관색 관색 아이고 아이고 들어가버렸네 35,000 챔피언 5,000 아 거꾸로 가면 완전 빡셀텐데 그래도 뭐 거꾸로 가야 돼 얘네들이 거꾸로 오고 있어서 들어가야 돼 서서도 들어가야 돼 거의 다 도착했어 얘네 무서워요 아 이거 횡치를 걸어올텐데 내가 좀 피할걸 오케이 한중 순찰 아 맞다 이거 보급은? 음 오케이 여강 거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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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예상대로 여길 치러 왔네 태사자 전법 선풍 repente 안 대게 자 그렇게 아 레 nadzie 이렇게 닭 랜 아 3불 수고하자 저도 여기쯤에서 마무리해도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겠죠? 끝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천하통일을! 천하통일도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기 때문에 천하통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만6천 15,000씩 더 주면 되냐? 4만까지 당구 13시 아, 진짜 너희들 잔인하다 잔인해 닉력치를 80으로 제한하면 안 돼 합! 합! 합이 중요하지 총합을 뭐야 장수들이 어떻게 돼있어 능력이 통솔, 무력, 지력, 정치, 매력 이게 다섯가지잖아 총합이 어 위험같은 경우는 얼마야 170 230 280 330 330 330정도나 330정도잖아 그니까 총합연 300에서 330정도로 해줘야돼 300에서 330정도 총합 330좋다 총합 350이면 좋지 ㅎ ㅎ 나 ... ... ... ... ... 아 300은 너무 낮아 ... ... ... ... ... ... ... 300에서 330 사이로 그리고 성장을 해야되니까 맥스는 90으로 해줘 맥스는 90 맥스는 90으로 하고 총합은 330으로 하자 그럼 300으로 하면 너무 낮아서 안되 그리고 특성 잘 찍어 줘야되 특기를 나는 장창찍어줘 장창 나는 장창찍어줘 나는 장창찍어주구 아이 장창창식 있야돼 패왕 패왕도 좋지 패왕 패왕 창신까지 바라지도 않으니까 장창 정도 그니까 S급 특기는 주지 말고 S급 특기는 주지 말고 그리고 배워서 찍을 수 있는 것도 주지 말고 그 축성 이런 거 주지마 하하하하하하 축성 운반 축성 이런 거 주지마 이런 거 배워서 줄 수 있는 거를 배워서 하는 거는 주지 말고 도주 그래 도주 좋다 뭐 저기 설전은 안 할 거니까 논객 이런 거 주지마 하하하하하하 논객 이런 거 주지 말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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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박 포박은 너무 이게 난이도 낮추는 거니까 포박도 안 되고 요술 안 되고 논객 포박 안 되고 아예 안 되고 알력 괜찮지 알력 알력 괜찮고 알력 별로 의미가 없잖아 알력 의미가 없고 농객은 쓸모없는 거야 내가 어쨌든 우리가 외교 금지잖아 낭래 요술 안 돼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논객은 쓸모가 없다니까 특기가 에? 논객 포박 낭래 요술 축성 운반 아 그래 축성 운반 줘 줘 줘 줘 줘 백출도 S급 특성이니까 그것도 오바고 백출 신산 이런 거 재미없어 근데 장창은 넣어줘야 돼 장창은 넣어줘야 돼 장창 없으면 안 돼 장창 없으면 안 돼 사정 사정 괜찮다 감키 사정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흐스 아 아 아 감키 사정 으으 으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으흐스 으으 명경 명경도 필요 없어 의미 없잖아 명경도 괜찮긴 하다 참 울렸어? 보자 탁 ... ㅋㅋㅋㅋㅋ 후... 야! 이거 이미지를 올려야지! 이미지를... 잠깐 마 크게 안보이네 저돌 성격 음성 저돌 어조 호방 한실무시 꽁패해도 야 의형제 치매모장 혐오모장 이런거 없어? 아이씨 있어야지 가입도 흑화 야 너무 무성이 하잖아 어? 무성이 하잖아 통솔 70 무력 90 지력 44 야이 개 정치 41 매력 85 이거 어디다 쓰라고 통솔 70밖에 안되는데 아 진짜 진짜 이씨 야 이거 어디다 써먹으라고 너무하잖아 성의도 안보여 이씨 너네들 진짜 아 잠깐만 야 나 지금 뭐하고 있었어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렇게 있는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리 지금 뭐하고 있었니 사실 아 외환은 총합축을으려구 흑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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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하 어... 어, 더 잘했다. każ 아 시 야 생각해봐 엘리안의 팀을 만든 게 나라고 뭐? 뭐야 손관도와 아이씨 뭐야 이거 양 옆에서와 아! 뭐냐 얜? 야 뭐냐 쟤 진짜? 죽진 극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교는 진교가 갈 필요 없는데 병량이 없네 네 진교 둘이 가야겠다 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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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번식 어따 쓰라고!! 알력 알력! 그래 홀쓰형 알력 괜찮다 야 번식이 아니라 사정이어야지 사정 아 센스 쩔었음 인정인정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조금 깝깝한데 일단 의형제를 맺고 선수 선수 반장 뭐야 반장 오 반장 포박이야 오